자 sm3 2016년 차량 기존 고객님이십니다. 기존 고객님 오늘 또 방문하셔 가지고 흡귀에 탄 흡귀 추가 장착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 차량도 고스트팩 라파 플러스 원 유속증강기 탄 R타입 흡귀 하나 탄 베개 하나 라파 플러스 원도 6개 장착하시고 고스트 냉각수도 한 통 통과했던 차량입니다. 아 오늘 지나가신 길에 들리셨는데 탄피 탄 포인트 하나 더 추가 장착 하도록 하고요 이 차량도 테스트주행 없이 바로 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. 이 차량도 Germany 자신을 통과했습니다. 고프 Que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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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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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